한화생명이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유니버셜 기능을 탑재한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 유니버셜 CI보험을 출시했습니다. 한화생명 이주연 기자가 전합니다.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 유니버셜 CI보험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중대한 암,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13가지 치명적 질병 진단 시 가입금액의 8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이 상품은 기본 보장의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변액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을 더해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과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보장으로 여성 특정 4대 질병 보장 특약을 탑재하여 여성들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들에 대해 보험료 갱신 없이 평생토록 보장하며 남성들에게는 발병률이 높은 암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더블케어 암보장 특약도 탑재해 암에 대한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LTC 보장 특약 가입 시 중증 치매 상태나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진단받을 경우 가입금액만큼의 간병자금을 최대 100세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 유니버셜 CI보험은 저금리 시대의 투자 수익률에 대한 추가 수익과 보험료 납입 유연성을 높인 한 단계 진화한 CI보험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이주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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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